안녕하세요. 이시민 프로입니다.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저만의 3번호들을 쉽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대부분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3번호들을 칠 때, 페어에서 칠 때 볼을 일부러 띄우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뒤집어지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. 그 부분은 볼이 왼발에 있고 그립 끝쪽이 배꼽 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뜨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깨를 뒤집지 않게 하기 위한 드릴은 연습장에서 할 수 있는데요. 그거는 연습장에서 똑같은 스윙 크기로 100m 보낸다는 느낌으로 하고 그리고 150m, 200m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높여가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볼을 띄울 수 있게 됩니다. 지금까지 이시민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이시민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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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